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그 중에서 회로이론 과목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 한상의 임피던스가 20브라스 J15옴 Y결선이고요 대칭삼상 선간전압 200볼트를 가했을 때 유효전력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임피던스 Z가 20브라스 J10 이렇게 나왔다면 실수성분이 저항 R이고 허수가 리액턴스 X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결선이라고 줬고요 선간전압을 200볼트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상전압을 알 수 있겠죠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3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200 나누기 루트3 이렇게 하면 상전압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유효전력 구하라고 했는데 유효전력 구하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유효전력 구할 때 3상이니까 루트3배의 V, I, 코사인셋 이게 가장 기본식입니다만 이렇게 구하려면 우리는 선간전압밖에 모르니까 전류도 찾으셔야 되고 역률도 찾으셔야 되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할 때 3배의 상전류 제곱의 저항 R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바로 임피던스 이용해서 전력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상전류에다가 임피던스 분의 전압 다시 말하면 상전류라는 건 임피던스 분의 전압 중에서 상전압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서 제곱해가지고 식을 만든 거죠 그 만든 식이 바로 뭐가 돼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여기 루트 해야지 임피던스인데 제곱할 거니까 이 Z의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 다음에 전압 상전압의 제곱 저항 R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바로 이걸 집어넣었을 때 I제곱의 R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3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 3배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유효전류 구하는 공식이 되겠네요 이제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저항 R은 실수 20의 제곱 리액턴스가 15의 제곱 3배에다가 상전압의 제곱이니까 이걸 넣어야 되겠죠 루트 3분의 200에다가 제곱 저항 R을 곱하시면 되니까 R은 이 앞에 게 R이죠 2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시면 1600이 나올 거예요 이런 유행의 문제는 우리가 임피던스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수치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푸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2번은 과도현상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저항 R1, R2와 인덕턴스 L에 대한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서술한 거 중에서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했어요 맞는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R1, R2가 직렬이고 L까지 직렬인 회로인데 첫 번째 보니까 C정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우리 RL 직렬에서 C정수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R분의 L이죠 근데 R이 2개니까 합성저항 넣으시면 되고 둘이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L이다 맞죠? 그럼 올바른 것 그랬으니까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틀렸다는 건데 뭐가 틀렸느냐 일단 보시면 이 회로에 특성분을 줬는데 이거는 보나마라 틀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과도현상에서 이 특성분을 구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특성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다는 거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 전류값이라는 건 바로 L이 단락됐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전압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전류값을 구해놨는데 우리 전류값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야 알겠지만 모르더라도 항상 여기에 이게 특성분이죠 이 특성분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성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됐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항상 특성분이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도 얘네들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에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보시게 되면 외형파 전압 2가 다음과 같을 때 RL 직렬회로에 대해서 제3고조파 전류의 시력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R은 4옴, 오메가 L이 1옴이래요 전류 중에서도 굳이 3고조파 전류만을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3고조파 전류 구할 거니까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 3고조파 전압의 시력값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3고조파 전압에 대한 시력값을 찾으시면 여기 전체 전압, 비정연파 전압 중에서 3고조파는 오메가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이게 3고조파죠 그 3고조파 중에서도 이게 지금 3고조파가 되겠고요 그 3고조파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 최대값에서 루트 2로 나눠버리면 시력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3고조파 시력값은 얼마냐? 75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고조파 임피던스를 구하셔야 되는데 R을 직렬회로라고 했습니다 원래 R을 직렬회로 해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여기서 3고조파에 대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주파수가 3배니까 저항은 변함이 없지만 오메가가 3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R은 4옴이라고 했고요 J에다가 오메가 L이 1인데 여기 3배 했으니까 3이 될 거고 결국 절대값 구하면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얘가 5 전압은 75 대입하시면 5분의 75가 돼서 15암페야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저항과 리액턴스 직렬회로에 전압이 14브라스 J38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6브라스 J2암페야가 흐른다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네요 간단하죠 전압을 주고 전류를 줬어요 전압과 전류를 줬다는 것은 결국 임피던스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J가 아니고 I라고 봐야 되겠죠 인쇄가 잘못됐네요 I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전압은 14브라스 J의 38 전류는 6브라스 J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원래는 켤레복소수 해서 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는 계산기로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공항용 계산기를 복소수 모드에 놓으시고 그대로 계산기를 눌러서 뿅 누르시면 얘가 아마도 4브라스 J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실수 성분이 바로 R J가 붙어있는 허수 성분이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4, X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와 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3상 평형 회로가 있습니다 일단 결선은 델타 결선이다라고 줬고요 여기에 전원 전압이 200V입니다 전압 부위가 200입니다 그럼 이 전압은 과연 선간전압일까요? 상전압일까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굳이 무슨 전압이라고 주지 않은 거죠 그럼 얘가 선간전압도 되고 상전압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하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는 6브라스 J8이래요 그럼 임피던스 Z는 6대 8대 10 그렇죠? 15옵니다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선전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전류가 얼마냐 그럼 우리는 전류를 구할 건데 출제자가 임피던스를 힌트로 줬으니까 임피던스 가지고 전류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 구하는 식 중에서 5옴의 법칙 임피던스 분의 전압 이렇게 구할 건데요 내가 선전류 구할 거니까 여기다가 선간전압 이렇게 넣으시는 순간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구할 수 없죠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항상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입니다 선간 임피던스라는 건 없죠 상을 기준한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게 상에 대한 값이니까 당연히 전압도 이건 상 값인데 이게 선간 넣었다고 선전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활용할 때는 무조건 상을 기준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류 I를 구할 건데 3상에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하겠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무조건 상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전압도 상에 대한 전압을 넣어야 되고 전류도 상전류가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선간으로 바꿨다고 선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해본다면 임피던스는 15음이고 상전압은 어차피 델타에서 상전압이든 선간전압이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200을 넣으시게 되면 이게 20암페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무슨 전류다? 상전류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얘는 상전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출제자는 선전류를 물어봤네요 그럼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무조건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20암페에다가 루트 3배 크니까 루트 3배를 곱한 만큼 이게 바로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루트 3인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저항 아로움짜리 6개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3상전압 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전류 I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여기 전류를 말합니다 이 델타 결선 내부에 들어오는 전류 여기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에서 말하면 상에 흐르는 전류죠 이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전류를 말합니다 상전류가 됩니다 상전류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로에도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방에 우리가 이 안에 드는 상전류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구하느냐 이 선로에 흐르는 선전류를 찾으셔야 되고 이 선전류를 찾아서 선전류가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니까 얘를 찾아서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바로 정답이 된다 그거죠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회로에서 이 선로에 흐르는 선전류를 찾은 다음에 그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얘는 선전류를 찾아서 루트 3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지금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이게 바로 상전류가 된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 선전류를 또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델타 결선이 돼 있어서 이거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로 바꿔요? 바로 이렇게 y 결선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y로 바꾸면 델타를 y로 바꾸면 임피던스는 델타일 때의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y가 델타가 되는 3배 y로 바꾸면 3분의 1배 그러면 이 회로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선로에 저항이 있고 y 결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다 지워졌네요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도 선로에 저항이 있고 여기도 선로에 저항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선로에는 원래 저항이 R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 델타 결선으로 R이었는데 y 결선으로 바꿨으니까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R이 되겠네요 여기도 3분의 R 여기도 3분의 R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간 전압이 V라고 준 거죠 그럼 선간 전압이 V라고 나왔다면 그러면 이 한 상에 대한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상 전압은 루트 3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y 결선을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한 상에 대한 한 상을 기준한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중성점을 기준으로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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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한 상 똑같은 값이니까 한 쪽만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네 둘이 직렬 여기도 직렬 여기도 직렬이니까 한 상만 구해본다면 R에다가 3분의 R을 더하셔서 이게 얼마 나와요? 3분의 4R이 나오겠죠 이때 y 결선을 기준으로 상 전류를 구하게 되면 상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상 전압이니까 임피던스는 3분의 4R이고요 상 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임피던스가 전류 구할 때는 먼저 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4루트 3R 바깥쪽 곱하면 3V가 되고 여기 3하고 루트 3하고 약분 되겠죠? 위에가 루트 3만 남으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돼요? 4R분의 루트 3배의 V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구한 전류는 바로 이 y결선 기준으로 상 전류입니다 근데 y결선에서는 이 상의 전류나 이 상에 흐르는 전류나 이 선로에 흐르는 선 전류나 y결선은 똑같죠 그래서 이 선 전류가 똑같은 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선 전류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가 원래 델타 결선이었든 이 델타 결선에서도 이 안에 들어오는 상 전류가 얘랑 똑같으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임피던스 등가 변환에서 이 임피던스 등가 변환은 선 전류를 갖다는 전자의 등가 변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y로 변환한 거고 실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는 이 델타 결선 내부로 들어오는 상 전류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된 선 전류를 다시 한 번 루트 3으로 나눠야만이 실제 상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된 이 y결선의 이 선 전류 이거를 다시 한 번 뭐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만 우리가 결국 원하는 델타 결선의 내부에 들어오는 상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3하고 루트 3이 없어지고 나니까 4R분의 V라는 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y결선으로 한 거고 그 값이 4R분의 루트 3 V였다면 이게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루트 3으로 나눠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R분의 그냥 V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찾은 겁니다 그래서 4R분의 V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또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대해서 영상 임피던스 Z01, Z02를 구하라 이겁니다 지금 L형 회로죠 여기가 4, 5,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0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Z01, 영상 Z01 그 다음에 Z02를 구하라 이 얘기인데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Z01은 루트 A, B 나누기 C, D죠 자, Z02는 루트의 A, C분의 B, D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구하려면 4단자 정수 A, B, C, D를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L형에서 먼저 A 구하는 방법 여기 0이 있다고 보고 여기 0이 있으면 얘가 공통이죠 그래서 1 플러스 공통분의 앞에 거 5분의 4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5분의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면 원래 T형 기준으로 B는 위에 둘이 더한 거에다가 밑에 거분에 위에 둘이 곱한 거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L형은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4가 될 거고요 자, C를 구하세요 그러면 C는 가운데 공통의 역수죠 5분의 1 그 다음에 D를 구한다 그러면 D는 그냥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L형에서 A, B, C, D 구하는 거 이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서 이게 A, B, C, D가 되는 거니까 이 A, B, C, D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6이 나오고요 얘가 3분의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과 3분의 10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을 볼까요? 자, 10번 보니까 600kV, 피상전력이죠 피상이 600이고 역률은 0.6의 지상부하고요 그 다음에 800kVA 역률 0.8의 이번엔 반대로 진상부하, B가 접속돼 있을 때 전체 피상전력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상전력 합성하라 그래서 그냥 600kV하고 800kV 그냥 더해서 140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피상전력은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상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역률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상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더라 자, 그런데 첫 번째 A 부하를 보시면 800kV에 대해서 역률이 0.6이래요 그럼 우리가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유효분은 600에다가 유효분을 구해보면 유효는 피상분에다가 역률을 곱한 거죠 그래서 600 곱하기 0.6 이렇게 하시면 66이 360이네요 360kW 그 다음에 무효분을 구해보시면 무효 전력이죠 무효는 피상분에다가 사인을 곱하시면 되는데 역률이 0.6이면 사인은 0.8이니까 600에다가 0.8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48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상이라고 했잖아요 킬로바인데 지금 지상 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J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B 부하를 봅시다 이게 A 부하고요 B도 보면 유효 전력이 있을 거고 무효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B는 피상분이 800에다가 역률이 0.8이니까 역시 800에다가 0.8 그럼 무효는 똑같이 800에다가 역률이 0.8이면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0.6이 되겠죠 그럼 88이 64, 640이고요 킬로와트 무효는 68이 48, 이게 480이네요 킬로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뭐예요? 진상이죠 진상 그럼 위상이 반대니까 얘는 플러스 J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나서 합성하라는 얘기는 전체 피상을 구하라 이렇게 보면 피상은 유효은 따로 구하고 무효은 따로 구해서 합성한 다음에 유효 따로 무효 따로 합성한 다음에 제곱 제곱의 루트 원래 이렇게 구해야 전체 피상이 됩니다 그런데 합성하려고 딱 봤더니 무효가 A는 지상이라서 마이너스 J의 480 B는 진상이라서 플러스 J의 480이에요 그러면 무효끼리 둘이 더하면 크기가 같은데 반대 위상이니까 서로 없어지겠죠? 0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0이 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유효가 피상값이 되는 거죠 그 유효 얘네 둘만 더하면 결국 360에다가 640을 더하면 되는 거죠 1000이 나오겠네요 1000 이렇게 구하시면 결국에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적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률이 0.6이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6이었다는 거니까 여기서 위상차 세타를 찾게 되면 우리가 아크 코사인 0.6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각도를 찾으시고 세타2도 이게 세타1이라고 하면 하고 세타2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0.8이니까 아크 코사인의 0.8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하신 다음에 이 각도 중에서 얘가 지상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보시고 600에다가 마이너스 몇 도 그 다음에 800에다가 위상 몇 도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합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활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유효 무효에 대한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좀 더 학습에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의 T형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 ABCD로 틀린 게 뭐냐 라는 겁니다 잘못된 걸 고르라는 거죠 일단 T형 나오면 먼저 A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공통분의 앞에 거 그죠 1 플러스 Z3 분의 Z1 맞죠 그 다음에 D가 어떻게 됩니까 D도 1 플러스 공통분의 이번에 뒤에 거죠 그럼 1 플러스 Z3 분의 Z2 맞죠 역시 1번과 4번은 맞다는 거고요 자 이제 B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B는 위에 둘을 더한 거에다가 공통분의 둘이 곱한 거 그래서 Z1 Z2 더한 다음에 공통분의 둘이 곱한 거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 당연히 3번이 틀렸고요 3번은 원래 뭐가 돼요 T형에서 C는 공통의 역수죠 이게 아니고 결국 Z3 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나왔네요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순저항 유고음인 전원에다가 125음의 순저항 부하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이상 변합기의 권선비 또는 권수비가 얼마냐 이 얘기인데 지금 내부 임피던스가 유고음체의 전원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전원측 1차측이라고 봅시다 1차측의 임피던스가 유고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하측이 지금 120이니까 부하측을 2차측이라고 본다면 자 이게 임피던스 정합이 되려면 권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임피던스 가지고 변합기의 권선비 또는 권수비를 정리하면 권수비는 1차 임피던스와 2차 임피던스의 루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면 권수비가 나옵니다 1차가 6, 2차는 120이 될 거고요 루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 약분되니까 루트 20분의 1이죠 1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루트 20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1번이 정답 11번 저항이 40 임피던스가 50 직렬 유도 부하에서 100V가 인가될 때 이때 소비되는 무효전력 구하래요 무효전력을 조심하십니다 저항이 40이랍니다 R은 40 임피던스가 50이니까 Z가 50이래요 그러면 바로 리액턴스 알 수 있죠 리액턴스 X는 원래 R하고 X를 합한 게 50이니까 결국 얘는 계산하나마나 30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3대 4대 5니까 30대 40대 5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암산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액턴스 값을 찾은 다음에 전압이 100V래요 그러면 전류를 구한다면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가 50 전압은 100V 그럼 2A가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무효전력 구하랍니다 그럼 무효전력 구하는 방법 I 제곱의 X죠 유효전력이면 I 제곱의 R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끝났네요 전류가 2A 제곱 리액턴스는 30 그러면 4에다가 4, 30이 120이 되겠죠 120 무효니까 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121번이 정답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을 V1 출력을 V2라 할 때 전압비 전달함수 구하세요 우리 전압비 전달함수 그러면 뭐예요 입력측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와 출력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입력측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입력측에서 봤을 때 여기 R1과 CS분의 1이 지금 병렬이니까 이 병렬 부분을 먼저 합성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네 둘을 합성해 보면 병렬은 어드미턴스로 구하는 게 편하니까 먼저 얘를 어드미턴스로 구하면 저항 R1의 역수 CS분의 1을 뒤집으면 CS 이렇게 더하면 어드미턴스죠 근데 우린 임피던스 구할 거니까 다시 역수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R을 곱아서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쓸게요 다시 써보면 R1분의 1 플러스 CS분의 역수 이게 지금 얘네 둘을 합성한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분수에 또 분수니까 정리하려고 여기다가도 R1 분자에도 R1을 곱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 R1을 곱하면 1 플러스 여기 R1을 곱하면 R1의 CS R1 CS분의 분자에도 R1을 곱하니까 R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써놓은 이게 얘네 둘 합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회로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런 얘기죠 입력측에서 보면 이 안에 1 플러스 R1의 CS분의 R1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출력단자에 R2가 달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제 전압비 전달함수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입력측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는 얘네 둘이 직렬 더하면 되죠? 1 플러스 R1의 CS분의 R1 플러스 R2 자 이제 출력에서 봤을 때 임피던스는 여기서 바라보면 R2밖에 없죠 그럼 R2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와 출력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B 이게 전압비 전달함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위아래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작은 분수의 분모 얘를 곱하는 거죠 1 플러스 R1 CS를 여기랑 여기랑 곱합니다 여기부터 곱해보면 여기다 곱하면 분모가 다 없어지니까 R1만 남을 거고요 여기 R2에다가도 얘를 곱하면 하나씩 곱해볼게요 1을 곱하면 R2 그 다음에 여기 R1 CS에다가 R2 곱하면 R1 R2 CS 이렇게 되겠죠 분자의 R2에다가도 이 분모를 똑같이 곱합니다 그럼 R2도 곱하고 1에다가도 곱하고 얘도 곱하는 거죠 그럼 R2 플러스 역시 R1 R2의 CS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분자만 찾아도 되죠 분자의 R2 플러스 R1 R2에 CS 들어있는 거 R2 플러스 R2 플러스 되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에서 15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안패하냐 15옴 여기죠 오른쪽 맨 끝에 여기 전류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지금 전류원이 3개가 있고 전화번이 있는데 그럼 원래는 중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 하나씩 하나씩 다 중첩 쓰려면 4번 계산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여기 전화번과 전류원이 직렬이에요 그럼 전화번 전류원이 이렇게 일렬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전화번은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화번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하려면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류원을 개방해버리면 폐회로가 안 이뤄집니다 그래서 항상 전류원과 전화번이 직렬이면 얘는 무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전류원만 남았는데 전류원이 병렬일 때는 방향만 따져서 방향이 같으면 다 더하시면 되고 방향이 반대인 건 빼주면 되죠 그럼 지금 방향이 다 똑같으니까 다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12, 3 더하면 결국 15A가 15A가 되겠죠 15A 3번이 정답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1 양단전압 V1 구하세요 여기 L1에 걸리는 전압구화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저항이나 인덕턴스 코일은 계산법이 똑같죠 반대로 정전용량 콘덴서 C는 저항과 계산법이 반대고요 코일은 저항과 계산법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압 분배법칙 적용하시면 무조건 항상 저항과 마찬가지로 분자에 자기 자신께 올라간다는 걸 아시면 되죠 둘이 더한 거에다가 위에 자기 자신 거를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분자에 L1이 올라가는 게 정답 하나밖에 없네요 L1 올라가 있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0 라플라스 문제가 됩니다 S제곱 플러스 2S분의 S 플러스 1에 대해서 0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S제곱 플러스 2S니까 S로 묶으면 S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분자에는 S 플러스 1입니다 그럼 결국 주어진 함수 FS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역변환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분수를 나누죠 부분 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서 이 분모 S에 대한 분수로 하나 만들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S 플러스 2에 대해서 B라고 할게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다시 둘을 곱해서 통분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 미직과 AB를 얘랑 같게 만들어 놓고 찾아도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좀 쉽게 찾는 방법이 뭐죠 여기 A를 구하려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A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분모를 빼는 거죠 S를 뺍니다 남아있는 건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만 남을 거고요 이때 조건은 S에다가 자기 자신의 분모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려면 그냥 S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A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S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2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려면 B는 마찬가지로 B를 구할 거니까 B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분모를 지우는 거죠 이 S 플러스를 지우면 남는 건 뭐죠? S분의 S 플러스 1만 남겠죠 대신 조건에는 S에다가 뭘 넣어요? 자기 자신의 분모가 0이 되는 S가 이게 0이 되려면 S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구하면 이제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이 남아서 얘도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하면 여기 A나 B나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그럼 2분의 1 공통을 앞으로 빼시면 뭐가 나와요? 1 S분의 1이죠?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주어진 함수를 부분분수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돼요? 역변환하면 된다 이거예요 역변환하면 시간함수 IT라고 보고 FT죠? F로 줬으니까 FT FT라고 보고 여기는 좀 구분합시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럼 앞에 상수 1분의 1은 그냥 놔두시고 S분의 1은 뭘 라플라스 했을 때 나온 겁니까? 바로 1을 라플라스 했을 때 나온 거죠 그 다음 S 플러스 2분의 1이라 그러면 이건 지수함수네요 그래서 2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T 들어있는 거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들어가야 되니까 1번 3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플러스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6번 그림과 같은 2M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교류에 반파 정연파 반파 정연파라고도 하고 반파 정류파 이렇게도 부르죠 이때 시력값 구하랍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연파 반파 정연파 또는 구형파 구형반파 삼각파 톱니파 이런 기본 파형에 대해서 각각 시력값 평균값 공식들은 여러분이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반파 정류파고 반파 정연파 반파 정류파 똑같습니다 이런 반파 정류파에서 시력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식이 뭐죠 2분의 최대값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값 구하세요 그러면 반파 정류파에서 평균값은 5분의 최대값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은 시력값 물어봤으니까 2분의 최대값 최대값은 2m이고 2로 나누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에서 AB 단자 전압이 100V 여기 AB 개방 단자 사이에 나타난 전압이 100V AB에서 바라본 회로망에 대한 임피던스가 15 여기서 이 회로망을 들여다봤을 때 이 안에 임피던스가 15가 들어있다 이거죠 이때 AB 단자에 15음짜리 저항을 접속하게 되면 이때 전류가 얼마 흐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뭡니까 바로 개방단의 전압 태분한의 등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방단에서 회로망을 들여다봤을 때 나타나는 저항 임피던스가 태분한의 등가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린 이 회로망을 태분한의 등가 회로로 변환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전압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내부 저항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AB 단자가 되는 거고 이 전압 100V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100V 이 저항이 바로 15옴이 된다 이거죠 15옴 그래서 항상 어떤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그 회로망에서 개방단자 전압을 찾아내고 개방단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찾아내면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뭘 연결한다는 거예요 AB 사이에 15옴짜리 저항을 달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AB 사이에다가 이렇게 15옴짜리의 저항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류는 이제 끝났네요 간단하게 직렬회로니까 15 더하기 10 전압은 100V가 되고요 25분의 100이니까 4암페아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암페아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8번 보시면 함수 FS가 다음 거 같을 때 최종값을 구하랍니다 최종값 또는 정상값 우리가 F0라고 하죠 F0라고 하죠 F 무한대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리미트 하기를 자 원래 T를 무한대로 했을 때 Ft값이 최종값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라플라스 변하는 S 함수로 나오니까 얘를 S 함수로 바꾸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S를 무한대가 아니라 반대로 0으로 보냈을 때 S 곱하기 Fs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S 함수에다가 S를 한번 곱하신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S 한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S 곱하면 분모에 S가 하나씩 다 약군되버릴 테니까 남는 건 S의 제곱 그 다음에 2S 제곱에서 S 하나 없어지니까 2S 여기 5S에서 S가 없어졌으니까 5만 남았죠 분자는 그대로 3S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S에다가 0을 넣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S가 0이니까 다 0 곱해봐야 0 얘도 0 없어지면 남는 건 5분의 10만 남겠죠 그래서 5분의 10을 계산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값 또는 최종값이 되겠죠 3번이 정답 19번 대칭 잡혀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던 문제죠 나머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게 접지식 회로에서 비대칭 비대칭 3상일 때는 접지식에서만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비접지식일 때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을 보시면 저항 1호옴과 인덕턴스 1 헬리가 직렬 연결된 후 지금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 연결됐으니까 R과 L이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때 60Hz에 100V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전압을 가했는데 전압이 100V를 가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류가 흐를 텐데 실제 전류의 크기를 정확히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정확히 몇 도냐 이걸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다 수치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보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뒤지느냐 앞서느냐 그리고 90도 이하냐 90도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L이 들어있다는 건 당연히 이 전류가 지상 전류가 되겠죠 항상 L이 들어가 있으면 지상 C가 들어가면 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상이라는 건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늦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다 앞선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일단 늦다 뒤진다 이게 지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류 위상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L만 존재한다 R이 없어요 L만 존재한다 그러면 90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R이 존재할 때는 R은 전압과 전류 위상을 같게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R과 R이 동시에 공존한다면 얘는 0도로 만들려고 하고 얘는 90도로 벌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얘네 둘 사이에 어딘가쯤에 있겠죠 그 정확한 값은 수치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0도와 90도 사이에 어느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90도 이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기사 문제 회로이론에 대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